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이상규 에이전트를 모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에이전트는 미주 한인체대 부동산회사, 뉴스타 부동산회사 부사장님과 그리고 발렌시아 지점의 지점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님, 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에 의해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7.0의 강진이었는데 그 당시 사망자 수가 66명 그리고 부상자는 1469명에 달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산 피해가 짙게 되지 않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앙지가 내륙이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지 않았죠. 아, 쓰나미? 예전에 쓰나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2011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지진이 얼마나 유력적이었냐면요. 남한 전체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심지어 서울까지. 그런데 지금 또 20일이 지났는데도 한 3.9 정도의 여진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그다음에 또 1080회 강한, 약한 그런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여진이, 1080회 정도. 저도 제가 아는 지인도 부산 쪽 그리고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는데도 좀 여진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님, 일본 지진이 4월 14일에 일어난 이후에 남미 쪽, 남미 쪽 에카도르에서도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신기하다는 표현을 보면 좀 차이점이 나는 건 뭐냐면 일본에 7.0이 났었고 다음에 에카도르에 7.8이 났었는데 일본의 사망자는 66명, 에카도르에 지진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는 약 6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10분의 1밖에 일본은 사망자 수가 적었고요. 다음에 에카도르에는 그게 10배가 달하는 660명의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참 아까운 목숨들이 잃었어요. 그런데 에카도르에 집들은 내장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했지만 사실 남미는 에카도를 포함해서 전체 남미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실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치 혼란도, 정치 불안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진 설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경치가 어려우면 경제도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런데 더 이제 문제 된 것은 경제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지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경하게 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 규제도 또 법안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보다. 괜찮겠다.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지나가겠다. 대부분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또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구조작업도 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심지어 이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래서 이제 인원이 더 많이 인명피해가 있어. 10배 정도의 아까 목숨들이 잃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불의 골이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뭐 LA에 살고 있지만 늘 이 캘리포니아 또 저쪽 위로는 오리곤 위에 와신톤주 캐나다 거쳐서 이제 러시아 쪽 그리고 일본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어디죠? 호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저 불의 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환태평양 지진때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올초에도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에카도로 그리고 툰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이런 지진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지진 대비 교육이 필요한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994년 재개월은 1월 17일 날 새벽 4시 31분에 노드리지 저도 이제 벨리에서 살았었거든요. 노드리지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재산 손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뭐 2년 전인가요? 플로톤하고 그 지역에 또 약한 이제 지진이 나서 뭐 물건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요즘 약간의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온 이유에 아까 뭐 남미 에카도로 에도 그랬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비건이 올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그리고 LA지역은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러는데 자 2015년 그러니까 작년 LA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지진 대비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사장님께서 LA 지진 대비 보관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계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조례죠. 정확히 얘기해서는요. 이제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물주라든지 또는 그 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세입자들 테넌트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LA 주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이제 2014년 현재 이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978년 이전에 그러니까 1978년 이후에는 지진 대비 안전 코드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은 2층 이상 집에 대해서는 지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요. 1978년 이전 집하고 이전 이후의 집이 지진 대비 법안이 그때부터 그 코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잠시만요. 시청자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978년을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 다시 계속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어져 있는 집들에 대해서 이제 지진 보강 공사를 지진 보강 공사. 의무화. 의무적입니까? 네. 의무적입니다. 하도록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법안이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면은 목 특히 LA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로 이제 목적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어 들은 이야기로는 1978년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 중에요. 그 비연성 콘크리트 이제 건물도 여기 해당되니까 이게. 그렇죠. 캘리포니아 대부분 집들이 다 목적 건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콘크리트 는 딱딱하잖아요. 네. 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비연성이라고 했는데 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은 같이 흔들리게. 아 이렇게 지진이. 붕괴되지 않고 부러지지 않게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연성인데 사실 예전에는 비연성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재질로 된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로 한 십사만 채 정도 되는데. 십사만 채. 어디 캘리포니아인가요? 아니요. LAC죠. 이거는 LAC조례니까 현재 LAC만 해당되는데. LAC에만 십사만 채. 1978년 이전에 비연성 콘크리트하고 목조 건물. 목조 건물.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일단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만 오천 채 정도. 만 오천 채. 만 오천 채. 그저 건물 중에서. 1978년 이전에 지은 만 삼천 오백 채의 목조 건물. 목조 건물. 그리고 그다음에 천오백 채의 비연성 콘크리트. 그러다 보니까 한인타운에 있는. 그다음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옛날 아파트들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모든 아파트들. 거의 다 해당되는군요. 그러니까 4유닛 이상 아파트. 4유닛 이상. 그리고 3유닛 있을 경우에는 테란트가 살고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돼요. 테란트가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4유닛 이상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오늘 또 벨리에서 왔습니다. 벨리에서 하시는 데이빗 김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비용이. 보관공사라고. 지진 대비 보관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자. 건물주들이. 본인도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건물주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유닛이 작은 거는 한 수천 달러. 수만 달러가 됐지만 유닛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수십만 달러가 소요되는.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지 몰라서. 에큐이티브 빌딩 아시죠. 이게. 네.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용이 한 700만 불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이 건물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는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하원 법안을 통과. 주 하원. 네. 주 하원.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주 하원 법안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브라운즈 지사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캘리포니아 재정도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시에서 자체에서. 네. 그러면 지금 건물주들에게는 어떠한 재정 지원도 시에서 나가는 경우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없죠. 아. 그러면 지금 벨리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데이빈 선생님이 방송 이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텐데 아무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걸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LA 인근에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게도 제 생각으로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면 지진 대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주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비용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테넌트들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건물 소유주 협회. 건물 소유주 협회. 건물 소유주 협회. 그다음에 세입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상당히 대립을 했었죠. 결국 건물주와 세입주가 반반시. 반반시. 월 최대. 월이에요? 월? 네. 월. 매월. 매월. 서머스 38불을. 네. 38불까지. 까지.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안 나오면 20불이 될 수도 있고 15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 맥시멈으로 38달러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 보강 비용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됐죠. 세입자에게. 그럼 매달 세입자들이 최대 38불까지 매달 내야 되면은 약 돈이 거의 한 450불을 더 1년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이제 여지가 많이 그러니까 렌트비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됐죠. 하지만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진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기 때문에 또 암전 문제고 또 인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 비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죠. 아 그럼 제가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라인 주지사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LAC의 지진 보강 공사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사실 이 LAC가 되게 선제적으로 이 일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197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LA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LA 주위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들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비건이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혹시 오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그렇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한 사연이 왔습니다. 플루톤에서 하시는 미세스 리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건물들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한 1만 5천 채라고 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시에서 당장 해야 될 리스트가 1만 5초 채로 나온 거예요. 현재로 이제. 전체로는 한 14만 채라고 말씀하셨죠. 네. 실질적으로 지진 보강 제대로 하려면 한 14만 채 정도 이르는데 그중에서 1만 5천 채 올 2월 말부터 벌써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1만 5천 채 중에서 1만 3천 5백 채가 아까 말씀드린 목조 건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비연성. 네. 1천 5백 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자. 그렇구나. 공사를 이제. 그렇게 이제 통지가. 네. 자 건물주들이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이 레러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받았을 때 건물주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통지를 받게 되면은요. 네. 네. 보통 이제 어느 분이 먼저 받게 되냐면은. 네. 일단 16닛 이상. 이상. 되는 목조 건물 아파트가 가장 먼저 받게 되고요. 대부분 다 목조 아파트니까. 네.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 지진보강 대상 할 수 있는 건설회사도 정해져 있고 전문회사도 또 아키텍트. 어떻게 지진보강을 해야 되는 아키텍트로 리소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부분들. 그래서 16유닛 이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3층 이상 높이의 건물들이 통보를 받게 되고요. 뭐 커머셜도 해당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건물들이 통보 대상입니다. 그 만오천지 중에서요. 자 그러면 윤 선생님 이것을 지금 이제 레러를 받았어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걸 이제 뭐 아까 10년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커머셜일 수도 있고 다를 텐데. 만약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본인 건물이 이게 지진보강을 꼭 필요로 하는지 이미 벌써 돼 있는지. 왜냐하면은 1978년 이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보강공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축학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든지 또는 뭐 그런 걸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없다면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동의서도 필요하죠. 그렇죠. 동의서하고. 동의서,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2년 안에 공식적인 공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년 안에? 1년 안에 계획하고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계획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년 안에 공식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1년 안에 동의서와 계획서 제출하고 2년째 되는 해까지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7년 안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년이라 그러셨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통지서가 분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주가 책임이 없나요? 받지를 못했는데. 아니요. 이, 우리 그 재산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지 않았다고 그 재산세를 안 내면은 바로 페널티를 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받았고 내게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우리 아시잖아요. 311. 네. LA. 311. 네. 311에 전화하셔서. LA DBS라고 있어요. DBS. LA Department of Building Safety. DBA입니다. DBA.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대상 여부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지금 급하게 이제 카톡으로 사연이 왔어요. 자, 콘크리트 건물도 보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연성 콘크리트 있는데 거의 다 비연성 콘크리트입니다. 비연성. 딱딱한 건물. 재질로 되는. 지진이 나면은 같이 흔들리지는 못하고 그냥 부러져버리고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970. 이건 또 1977년이에요. 아, 77년. 78년. 아까 78년이었는데 이 비연성 콘크리트는 77년 이전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뭐 지진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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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비연성 콘크리트는 공법상으로 목적 업무보다 좀 까다로워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시간을 줘요. 네네. 그래서 3년 안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목적으로 된 거는 10년 안에 다. 완료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비연성 콘크리트의 경우는 대체로 이게 소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네네. 대규모 하이라이즈. 하이라이즈.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자. 부사장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규정도 까다로울 테고. 자. 그러면 일단 내 건물이 지진보수공사 이제 대상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에.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확인을 하고. 계획하고 이제 2년 이내에 퍼밋 받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테넌트한테 세입자에게 먼저 이 건물이. 이번에 지진보강 대상. 확정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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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의 타임 스케줄을. 네네. 수시로 테넌트한테 알려줘야 돼요. 테넌트들에게 그걸 디스크로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래도 랜드로드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먼저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되면요. 이사 비용도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주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LAC의회. 그러니까 2015년에 통과된 지진보강공사 의무화에 대해서 이상규 부사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궁금할 때. 특히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실 때 꼭 전화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이상규 부사장님. 그분에게 이분에게 꼭 전화를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것보다 부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주택의 매매라든지 상가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관한 어떤 상식이라든지 절차를 알고 싶으시면은 제 전화번호가 818-439-8949입니다. 818-439-8949이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성심생님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좋은 목소리로 818-439-8949 이상규 에이전트 이상규 부사장님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높우신의 전화번호분들도 너무 좋은 정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더 좋은 소식으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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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sequently 저희와 함께하는지 8だ terror 참여하실 수 있는 저희와 함께하는지 오늘의 아니면